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게스트여서요 신나갈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이리 저게 굴리라면 한마디씩 꼭 해지 저게 진루 따위 진심했어 모든 것 같은 생각들이 재밌나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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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만요 장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아 지금 아 네 이게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아까 세팅할 때 좀 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해놨지 했다라고 잔소리 하지말라고 나한테 저도 잔소리 많이 하고 분교한테 말을 들어야 필름은 잔소리 안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상 저는 작은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는 준비됐니? 안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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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냥 소프라이니까 안되면 안되면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첫번째 곡 트립프로그라는 저희 곡인들은 아 진짜 얘가 진짜 트립프로그네요 그래서 정기국이 빨리 갈게요 저희 게스트란 말이에요 바로 1,2,3,4 1,2,3,4 1,2,3,4 왜 그게 반댄지 몰랐어 뭐가 내게 이상한 눈빛 보며 왠이 정해분 이라면 한마디 싱싱해진 정해지는 눈땀이 싱싱해져 그도 같은 생각들이 재밌는가 해드라 미안해 한앤 그도 그도 한앤 한앤 이벨 그도 한앤 그도 한앤 그도 한앤 그도 한앤 그도 아무도 못하는 생각에 난 널 다시 우리도 다시 눈물한 게 우리보다 난 혼자 안 됐으므로 너를 소개를 희매래 So tell me what's it to be wrong, I love I think you will want to see my name There is nothing to come I think you will want to see my name I think you will want to see my name I think you will want to see my name I think you will want to see my name 싫어해 느끼고 보지 마요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너, 이상한 너 So tell me what's it to be wrong, I think you will want to see my name I think you will want to see my name 멈춘걸 반대로 멈춘걸 반대로 멈춘걸 반대로 멈춘걸 반대로 멈춘걸 반대로 멈춘걸 반대로 2번, 2번, 2번 1번, 2번, 5번, 5번